까마귀들 엄청 많지? 빙글빙도 좋은데? 어 멋지다 어디로 가나올까? 소양놀이처럼 어디로 가는 준비를 하는 곳은 꼭꼬 있는걸까? 소양놀이가 온다 소양놀이가 온다 까마귀들이 빙빙이 돌고있다 아니 소양놀이가 오잖아 소양놀이가 오잖아 소양놀이가 오잖아 때 배 ... ... ... ... ... 진짜 이런 느낌은 힘든데 이마는 가기가 우리 보고 한찍 내가 한찍 전용으로 내 친구는 한찍 전용으로 한찍 전용으로 한찍 전용으로 한찍 전용으로 한찍 전용으로